오늘 선수들이 많이 미끄러집니다 양팁 선수들이 중간에 슛! 아 예! 구성균 펀칭! 김경준 선수가 침투하고 네 근데 좋을 때는 굉장히 좋았다가 또 어려울 때는 여기가 풀리지 않는 상대도 미래필드는 김지현 그리고 한두현 이재관 강원FC 김병수가 함께 병수골에 멍군을 한번 때린 그런 느낌입니다 과연 그 멍군이 어떻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! 지금! 야 지금 의식을 잃었습니다 빨리 의료진을 불렀어요 바로 불렀습니다 지금 공중골 경합 과정이었거든요 예 다시 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다행입니다 일단은 어우 어우 지금 오세훈 선수 착지 과정에서 이미 의식을 잃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구룩차가 바로 들어갑니다 네 빨리 대처를 해서 완전하게 양 팀의 의료진이 모두 들어가서 응급처치를 빨리 해주고 있고요 예 자 일단은 오세훈 선수 공중골 경합 과정에서 일단 충돌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한국 오세훈 선수 고의로 한 것은 아닌데 경합 과정에서 좀 결과가 좀 불미스럽게 됐습니다 오세훈 선수 강웅 선수 일단은 한국의 형 haha 공중골 경합 과정에서 일단은 뭐 손님 마음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강웅 선수 어깨를 두드려주는데요 계속하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황교 선수가 안전하게 회복을 해야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